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일러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제가 한 2007년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1학년 마치고 2학년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여름방학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2007년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본인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아예 한국말로 설정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에 언어 설정해서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놓고 이메일도 한국말로 바꿔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TV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언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싹 다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본인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오해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려야지 잘 배워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고 어린 친구들이 더 잘 배우는 이유는 부딪히면서 관심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놀면서 어? 깨닫는 순간이 더 많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순간을 만들려면 자꾸 부딪히는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언어 환경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누르는 게 어? 이게 불편하다. 보내기가 어디지? 모르겠어. 실수할 것 같아. 이런 순간에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바꾸시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2007년 여름방학 때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혼자였고 그때 당시는 사실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주변에도 뭐 한국인 친구도 없었고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 말을 못하면 같이 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라는 이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채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씻고 있는데 단어 몇 개밖에 몰라요. 근데 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비누가 보이면 그러면 어? 비누 이렇게 비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일단 아는 것부터 쓰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제가 헬스장 갔는데 사람들이 비누질 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비누질을 하다. 어? 새로운 말인데 내가 그동안 혼자서 그냥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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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어서 혼잣말이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혼잣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를 꼭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빈 시간대들을 한국말로 채우려면 그런 팟캐스트나 컨텐츠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소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사실은 선현일 선생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 쯤에 제가 그 한국어 팟캐스트 같은 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고 그래서 선현일 선생님이 하는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같이 말할 사람이 없는데도 이런 걸 듣고 그냥 같이 말하는 거를 상상해버렸어요. 없는데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있다고 상상해보고 말을 섞어보고 그냥 상상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한 자료를 찾고 있다. 그거를 조금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제는 그냥 한국말로 된 뭔가를 찾고 있다. 그래서 한국말을 활용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은 관심사에 해당되는 뭐 작가의 소설 아니면 만화책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좀 더 깊이 파고 그거를 온전히 한국말로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국어에 있는 단어들 쫙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하면 단어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어 단어를 봤을 때 한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절반 이상의 한국어 단어들 그 한글 옷 뒤에 사실은 막 엄청 복잡한 한자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 한글의 옷을 입은 한자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한자인지를 모르면 사실 그 단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뜻깊이 이해를 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한자권 출신의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데 왜 그 단어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냐하면 가면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면 뒤에 있는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고급 어휘나 뭐 그런 표현들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화권의 사고 문화권의 어떤 사고나 역사나 좀 굉장히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4차 성어를 할 줄 알게 되면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니까 4차 성어를 쓰면 상대방이 바로 바로 아 그러네 막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가 굉장히 일석이조였으니까 뭐 잘됐다 하고 그래! 그 통하는 느낌 있어요. 그 4차 성어를 썼을 때 왜냐면 함축적인 말이니까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쫙 하나 던지면 빨리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소통 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넘어서 4차 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말의 표현들 그게 속담이 됐든 그냥 고유어가 됐든 아니면 뭐 순한국어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한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왜 이렇게 하느냐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안 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신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즘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왜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건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많이 많이 배우셔서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 본인이 세상하고 공유를 하고 싶으신 것들을 가능한 만큼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블로그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노래도 쓰고 많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좁은 세상을 조금씩 더 확장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꼭 기회가 되신다면 네, 4차 성어 수업에서 꼭 한번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